LA 한인회가 내년 5월 본격 시행을 앞둔 리얼 아이디의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해 9월 23일 하루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DMV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리얼 아이디 신청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오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즉석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여권,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등의 신원증명서류와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은행, 요금고지서, 의료기록 등의 증명서류 2개와 수수료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한인회는 방문 전 반드시 상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예약을 마쳐야 한다고 전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YTV 뉴스 김기윤입니다.